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소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 대표 인기 캐릭터 중 피카츄와 개굴린자의 콜라보 개굴린자 피카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를 그려보는게 작년 5월 명탐정 피카츄 개봉 기념 영상을 그려보고 무려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오늘도 그림작업은 크리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영상 촬영 전에 간단하게 그렸고 본격적으로 채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그려본 피카츄 형태가 조금 어긋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또 재밌게 그려봤습니다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한번씩 피카츄와 다양한 주제들로 콜라보 영상을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